프라미스 교회 평신도성서대학이 설립 25주년을 맞아 기념집회를 엽니다. 현재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진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다음주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집회기간에는 특별히 히브리어 특강도 열릴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말씀 공부와 신앙 훈련을 통해 전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시키며 교회의 영적 성장발판이 되어온 평신도성서대학이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성서대학 설립 25주년을 맞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특별기념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그 땅이 주는 복음으로 이스라엘에서 20여 년간 언어와 역사, 문화를 연구해온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 김진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서에 대해 심도 깊은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땅은 어디인지, 성서의 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서를 다각도로 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성서에 나오는 지명과 단어의 의미까지 배울 수 있는 히브리어 특강도 진행됩니다. 평신도성서대학 기념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내면을 다지고 영적 도약을 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savior 오 오 오 오 오